안녕하세요 미나의 룩 3번 시작하겠습니다 3번 왼발 먼저 사이드 크로스 토터치 1 2 오른발을 뒤로 가고 3 4 골발로 함께 손 5 6 7 8 다시 한번 2 2 3 4 5 6 양손 7 8 오른손 머리 훑어주면서 내려오기 3 2 3 4 5 6 3번 가고요 오른발으로 가요 3 2 뒤로 백크로스 7 8 다시 가면 3 2 3 4 5 6 그대로 자리 잡고 오른쪽 가슴에서 왼쪽 가슴 5 7 8 1 2 3 4 4 박자 그리고 5 6 7 8 로 연결돼요 여기가 3번인데 다시 한번 좀 빠르게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이어서 4번 갈게요 오른발을 1 2 하면서 골반 살짝 앉아주시면 돼요 다리 떠서 돌리는게 1 2의 골반 손을 머리 위에서 3번 올리듯이 한 번 회전 1 2 하고 주먹 팔꿈치로 당기고 3 & 4 골반 5 6 7 8 3번 동작 똑같아요 3번 동작 똑같아요 2 2 3 4 5 6 7 8 5 6 7 8 4 5 6 7 8 여기만 달라져요 5 6 7 8 손 조금 나오고 조금 나오고 5 6 그리고 7 8 저희가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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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결해보면 1 2 3 & 4 5 6 7 8 2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2 3 4 5 6 7 8 잠깐 끊고 잠깐 끊고 잠깐 끊고 잠깐 끊고